8시 Coach 와아 regul기 너무 화났습니다. 지는 느낌 그런거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처음 표현되었던 선수랑 붙는 느낌 한번 붙어보고싶어요. 다시 너무 늦은데. 빨리. 사형아. 사형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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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상호 형. 우와 상호. 상호. 상호야. 상호. 상호. 아이고. 자. 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안 하나만 해주겠습니까? 또 제안. 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네. 점심. 어제 그 장소에서 먹으면 안 됩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피로가 확. 역시. 그래서 사람들이 땅땅 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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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주 그다이 리어였어요. 어제. 아. 그러네. 벌써. 일주일이 휘씩 가버렸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구요. 오늘도 뭐. 추가 받을 사람인. 탄생해야겠죠? 당연히 탄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 한 건 훨씬 일하고. 렛츠고. 네. 자. 시간 없어요. 오프닝 2분. 바빠요. 어. 마음은 급합니다. 렛츠고. 오늘 언제 한 열흘 됐죠? 우리? 그러니까 열흘. 딱 열흘. 다 익숙해가지고. 우리 동네 지나가는 거 같지? 아브라용. 자, 오늘 대상어종 첫 코토리타 오늘의 타겟은 GT, 자이언트 트레발리 GT가 어디예요? 이름만큼 큰 몸집을 자랑하는 자이언트 트레발리 빅 사이즈 몸집만큼 힘도 엄청나죠 프로 낚싯분들의 꿈의 어종입니다 오케이, 3, 3 오늘 저 상어는 있냐고? 오늘 저 상어는 있냐고? 네, 죄송합니다 다 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네, 상어는 재미있어요 제가 어디 정한 대로 5kg 이상의 GT 그리고 다른 어종은 10kg 이상 무게? 5kg O4GT? 그리고 다른 어종은 10kg 저는 한국어로 말해요 아, 예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게스트 두 분 아, 또? 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리씩만 마지막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뭘 맞아요 그렇죠 성공자 오케이 끝까지 파이팅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랩 스타 이거 뭐예요, 언니? 브레이트 트레발리 파이팅? 아, 오케이 노? 노 굿?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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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파이팅 GT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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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아, 오늘 탈게나 불생겼다 아 아 아 아 치어 리더가 준비됐다 수 아 아 아 아 나 함께 황금배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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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마지막 날이라 뭐 상이 탈이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지은이입니다 여기저길 봐서 나도 안아줘 어떤 거 하실래요? 노란색 노즐목 내가 흔들어줘야지 이를 앞으로 가다로 갈까요? 제망의 팔라우 파이널 출전 미스터 츄 너 지금 긴장하고 있니? 지틀 반드시 접어내겠습니다 지틀 예상 어디있나요? 네, 이제 시작이네. 무가형, 승인이예요? 뭐예요? 아, 캐스팅 베이트볼이 있어서 캐스팅하고 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괴물을 원하세요? 그럼 작은 물고기 떼가 있는 베이트볼만 찾으면 게임 오버 넣었다 하면 빅히트 괴물 잭팟이 터지는 포인트입니다 어디에나 귀를 내보며 아주 내게만 이거 있으면 바로 물어버려 보기만 있으면 바로 물어버린다 물 떠나줄래요? 지 튀고, 참 튀고 오리사아 베이트볼루가 2지입니다 1지 1지 2시? 빅빵이다 저기 먼저 가죠 아, 저기 베이트볼 보이네요 아우, 저기 보일링 베이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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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이트볼 우와 우와 보글보글해 거기 집어요 우와 우와 저기 봐 루어를 백을 지켜 있으면 확 떠는 게 보인대요 지킬 수 있대요 오,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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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무 된다 어, 개인적으로 더 차이 왔어요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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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네요 매우 좋네요 어깨 MEB B-BALL 호 호 호 호 호 호 야 위치장 위치장 잠잠 잠잠 위치장 위치장 잠잠 비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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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션. 휴즈! 식혀. 휴즈 식혀. 셋트 훅, 셋트 훅. 예스. 아니, 아니야? 아, 막, 막. 아,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아,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 신부어. President,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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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được! então... 쏘, 쏘, 쏘 쏘! 됐어 거기 있어 됐어 됐어 이것도 도와줘 옆에 뒤에 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올리고 올려 올리고 여태 다 왔다 가보세요 가보세요 텐션 이제 해야 돼 가보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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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가보세요 으아 남으세요 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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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케밥 정케밥 Come on you can do i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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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요 아씨 텐션이 약간 늘어나가지고 네 참치였어요? 네 참치였습니다 참치 아 참치는게 보여 다 봤어 다 찍혀있대 고기만 다 봤어 자 참치 계속 있습니다 와 고기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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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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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 형 쫓아와 쫓아와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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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것이 바로 칼라오 원장남이다 천천히 천천히 aproximadamente 네 통화 물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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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서. 나 못끼려 죽어! 우린 매일 저렴하게 널 더 좋아해. 널 더 좋아해. 널 더 좋아해. 널 더 좋아해. 네, 네. GT! GT! 뭐야? 좋아! 뛰어라! 뛰어라! GT GT 옐로우 스포츠발리 매이 굿 이트 세임 패밀리 맞다! 낫타겟이라고? 네 마리 잘생겼습니다 GT가 아니었고 다른 트레바리 우와 크다 우와 크다 그래도 1m자리 한 번도 없네요 이틀까지 같이, 그쵸? 트레발리! 트레발리! GT 트레발리 나오! 트레발리! GST 없어! 트레발리! 내가 이 경기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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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런, 맛있어? 야... 자, 이 형, 이 형! 배런, 스탑, 배런, 스탑! 아, 좋아! 시작이 예술이야! 10킬로 넘어, 10킬로 넘어! 10킬로 넘어! 야, 내 생일 청구를 팝핑으로 고기를 잡았네! 어? 팝핑으로 고기를 잡았다고, 이건. 한강 가서 연습해야겠는데, 비굴이 날린 거. 10킬로 넘어. 여기 말투! 널 카메라에 맞추는 걸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 가벼운! 저 가벼운! 아따 힘쓰네. 아따 힘쓰네. 아따 힘쓰네. 있습니다. 갓들아 있습니다. 대충 깁! 대충 깁! 대충 생각 유지하세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렇지! 천천히! 교복이 아니야, 교복이! 교복이! 곧 교복이, 교복이! 가만히 가만히! 고마, 고마, 고마! 이만한데, 그렇게 힘이 있어! 아, 독학생인 줄까? 오오, 쥐띠 쥐띠! 쥐띠 아니야 쥐띠, 쥐띠! 아, 야 경규랑 난 둘이 꼼짝 못했어 요만해 힘쓰는 거 보면 이거 한 3배만 해야 될 거 같은데 아유, 힘들어 굿 파이트, 굿 파이트, 굿 파이트 굿 사이즈? 굿 사이즈 아, 그 힘... 니가 이래 눈이 큰데? 오, 연습이야 에휴 나 언제 해? 경규가 잡을 거보다 더 작을 거 같아 자, 이럴까 이 가이트, 에바드 66 이동하시겠습니다 5분 이동하겠습니다 별로야, 별로 네, 두개 수정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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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정했습니다 자, 해봐 자, 휴지가 안 나왔습니다 30 지금 수심 50m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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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티야! 이리와라! 해떠줄게 진티야 이리와라! 해떠줄게 매운 탕도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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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보답 아닌가? 히트인가 봐요 무거워? 이제 기뻐서 힘들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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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첫날 그 덕허 선생님 17cm 그거 히트! 이건 세골이 이건 차키 정도? 히트! 히트! 빨간 그루프! 아 그루퍼 히트! 그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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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으면 겁나 잡았는데 더 sek한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갈아 봤어요 led Liniste 이렇게 히트! 히트! 어.. 난 CT 난 CT 엌hold derechosimasu 아니 그려놔 하 winning 스ị 히트! 이띠! 너! 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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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콜보스 싸우고 싶다 에이 운동 감각이나 감이나 포기 안하는 그런 마음이나 운동이랑 비슷해요 자 한번 가보자 배감이 좋아요 몸에 너무 귀여워 춤은 저기서 계속 하드 트레이닝 하고 있어야 이걸로 2나 올리나 GT야 한 마리 해내겠죠? 하지 확실히 아직 시작이야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야 와아! 와아! 아아! 아, 비! 오, 야 겁나 큰가 보다. 베이비 GT? 베이비. 이거 비그 원. 비그 원? 비그 원 GT. 파이팅! 나이스!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오우! 온다 온다 온다. 차고 들어간다 차고 들어가. 미스터 추 화이팅! 우와 진짜! 스무니아이 못된다. 근데 저기가 기지할 데가 없어서 힘들 거예요. 그럼 저기 저 기댈 데도 없고. GT GT! 우와! 상어인지 GT인지 모르겠어요. 비그 샥. 우와 진짜! 상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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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아! 아이고! 이거 무조건 올려야지. 당연하죠. 무조건 올려야지. 바늘이. 상어 그릇마 일어라. 상어 그릇! 빈이 깊이! 우아! 와! 으아! 으아! 진짜! 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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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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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누구면 안 돼! 누구면 안 돼! 진짜 이거! 진짜 센 챔피언 같은 선수랑 붙는 느낌. 자기도 3명 골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진식으로 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제 했거든요. 내가 가야겠는데? 형님 저거 좀 갔다 올게요. 조심해야 돼. 야 조심해. 잘 자고. 잠깐만 해! 잠깐만, 잠깐만.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잠깐만, 잠깐만. 안 깜짝 놀래? 아니, 아니요. 허리, 허리, 허리. 젠장 젠장. 너무 움직여. 잠깐만. 지성훈 파이팅! 아, 어마어마하네, 저거 뭐지 저거. 괜히 왔어. 아, 장난해 진짜. 보고인이 왔어. 이렇게, 밑에 갈게요. 밑에! 하나, 둘, 셋, move out!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2 3 1 2 3 1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아! 야, 가면 안 돼. 야, 가면 안 돼. 그럼 어디 있습니까, 선배님? 네 거, 여기 있잖아. 내 거, 여기 있잖아. 네 거, 여기 있잖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벨트! 벨트 잡아줘. 벨트! 벨트 잡아줘. 벨트! 벨트야, 벨트. 벨트! 벨트 잡아줘. 뭐고! 벨트, 벨트 잡아줘. 벨트! 벨트 잡아줘. arrne, arrge? 네. är det OK? 業 einfach kamerator prins. 어, hattet! 잖아, moractive. 나는 landlords bike. 장인입니다. 장인입니다. 잘해 잘해 잘해. 물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나도 나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내야 돼. 지쳤어. 고기 지쳤어. 추성훈 파이팅. 고기 지쳤다 지쳤어. 추신수. 추신수. 추성훈. 얼마나 급했으면 추신수가 나온다 야. 추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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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답니다. 오케이. 10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답니다. 10분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답니다. 10분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답니다. ừ、ừ ろ ・ 왔 ・ 오. 웁. 와. 와 이제 하고 들어왔습니다.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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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잎 깻잎 나 고등 도와주러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키 따라와. 뒤로와서 싸우실 거예요, 뒤로와서. 너무 힘들어 오게 해. 야, 저 카메라들 좀 다 뒤로, 뒤로. 야. 자, 자. 벗어, 벗어, 벗어. 올라온다, 올라와. 하하, 벗어, 벗어. 아, 벗어, 벗어. 아, 벗어, 벗어. 어? 올라온다, 올라와. 이야, 뭐지? 아inha, 거북이 아닌가요? 거북이? 난, 괴물이야, 괴물. 물 좀 먹어, 물 좀 먹어. 먹고 빨리 들어가. 와, 뭔가 선수 링 올라가기 전이 같아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자, 가오, 안녕. 좋지, 좋지. 자, 가보세요. 가보세요, 여기에서 가보세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가오리, 가오리, 가오.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자, 잡아줘. 옆에. 다운. 오케이, 올라온다. 진자수, 화이팅. 가보세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이 자신에서 가보세요. 다운. 다운. 오오오오. 오오오. 이게 뭐야? 오오오오. 뭐야? 신빌린 느낀 게 나오고 있어요. 보인다, 보여. 우와! 우와! 네? 어떡해. 다 보여줬는데. 뭐가 끓여졌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뭐가 끓여졌지? 돌 같은 데 스키인 거지. 사클. 괴물이야 괴물. 물 좀 보여줘. 물 좀 보여줘. 릴렉스. 천천히, 천천히. 누워있어, 누워있어. 조금 가만히 있어. 이야, 보였는데. 보였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우와! 아쉽다. 다 나왔는데. 아쉽다, 아쉬워. 근데 보이지 않았어요, 카메라에? 봤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컸. 상어는 그러면 황금 배치잖아요. 상어는 그러면 황금 배치잖아요. 자, 앉아. 이리 와. next one, man. next one. 추 선수. 추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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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성운, 추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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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추성운! 끝, 추성운! 끝, 추성운! 안녕하십니까. 너무 추성운! 진짜 멋있었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와, 주문 잘 지내셔. 와, 장난 아니었어. 와, 힘들어, 진짜. 선배님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케이, 땡큐. 자, 다음에 또 이따고! 와, 야, 시간 남았어요. 11시야, 11시. 진짜 멋졌어요. 파이팅! 와, 300kg, 300kg. 진짜 컸어요. 진짜 컸어요. 진짜 컸어. 아, 찍혔어요? 와, 300kg. 찍혔어요? 선배님, 우리 한 10분 전은 분량 나왔습니다. 야, 이거. 방어 프로그램이냐? 방어의 이틀 스타일이네. 하이, 이동! 넥스. 아이원 샥. 솔직히 GT 같은 건 필요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GT에도 너무 가벼워서 그거보다 센 건 없는 것 같아, 진짜. 와, 진짜 힘 세다. 주동무스 약간 낚시의 끝된 느낌이 있어요. 왜? 시작은 저렇게 승부욕이다가 정정. 딴 생선이 아니고 상어에만 꽂혀서 매일 상어만 잡으러 다닌다고 생겼어. 근데 이 낚시 풍이 되었거든요. 그럼요. UFC에도 하나 깔아놨다, 경기야. 3m 그루퍼가 여기 있다면? 3m 그루퍼가 여기 있답니다. 3m? 3m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어떻게 올려? 3m는 얼마나 나온 거야? 그루프 그 주중에 바늘이 한 20개 꽂혀있대요. 그 20개 정도 꽂혀있다고. 왜 끌어내지 못해가지고. 피우신 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롤. 터치다운. 노 터치, 노 터치. 노 터치? 오우. 소아딸 ч. 왔다! 갔다! 오케이. 해 seus. 손고 뛰세요. 아파마마는? 따라오다. 이OD는 광학Gen에서 간 것 같이 던지데요. 뭐야, 이리해주세요.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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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问,ץ! 왔다! 추웅이 왔다! 사 jal champ dir vast. 아파라斯 끄적이냐! 한 번 더 드려요. 왔다! 오케이!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가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즈가 가버리면 어떡해. 공격을 하다가 나의 두 attractive 어.. 넷.. 어.. 까만요. 이 티, 이 티? 넷.. 그랬습니다. 저기 위험해요, 저기 옆으로. 비겁해, 비겁해, 비겁해. 오케이. 가. 가. 벌써, 벌써, 벌써. 오케이. 오케이. 거였어, 벌써, 벌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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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GenNA, Una, Una. dopisto stepfather. 전체해 run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 high! 문 high! 상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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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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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아. 훈아, 훈아, 훈아. 오 마이 갓, 빠졌어. 아아! 우와! 잘라먹었다! 아, 깜짝이야. 자, 상어가 잘라먹었어. 우와. 아아악! 아아악! 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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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아! 상탱! 국 fre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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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shman, fre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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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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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ième ? 겨울이로 빙준아 겨울아 겨울아 오! 옐로 피쳐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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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걸렸네. 와! 네, 요로핀, 투나. 대박. 네, 고마워. 자. 하이, 초. 아, 예 감사합니다. 대박. 나이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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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야, 굿굿굿굿. 픽스, 픽스. 자, 기념촬영 한 장 있겠습니다. 자, 사진 좀 부탁합니다. 고기 보이게. 아니, 아니, 나갔어. 팔로우 투나! 팔로우 투나! 팔로우 투나! 팔로우 투나! 미와라 투나! 미와라 투나! 나이스! 팔로우 투나! 오케이! 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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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팔로우 투나! 팔로우 투나! 야, 각은 20km 각이요. 야, 혼자! 야, 혼자 하면서 이라고. 오케이! 좋아. 팔로우 투나. 아, 좋아. 팔로우 옐로 핀트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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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메. 오메. 자, 이제 가족분들 나오시고요. 자, 가족분들 나오세요. 네. 자, 가족분들 나오세요. 아버님, 뭐 안 되세요? 이제 가족분들 빨리 빨리 나오세요, 아버님. 자, 딸 나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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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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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족. 하나, 둘, 셋 투하! 자, 끝장 재밌다 뭐야? 옐로우 핀 옐로우 핀 잡았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오케이 10km 무조건 넘었어 오바야 무조건 넘죠 85 85 수고하십니다 85 메이비 10km 자, 자, 낚시 안경 바랬다 내 안경 안경 바랬다 그래 내 안경 너 이동하냐? 우와, 이 땅에 사스갓 사스갓 뭐야? 어? 고부기? 선글레스 아, 선글레스 nothing 왜요, 왜요? 선글레스 선글레스 고부기잖아, 고부기 물 걷는다고 이러는데 뭐가 툭터리잖아 아아 넥슨 지리 상으로 다닐 게 있다보니까 순한 놈이야 고등어야, 고등어 한시방량 한시? 저기 아니야 한시? 저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한시방량 사이로 거주시고 그대로 거주신대요 오케이 쩝 쩝 쩝돌고 쩝돌고 너무 encanta 못생긴 하다 에잇 히트인가? 삐슈 아? 아무도 몰라 오케이 요가 핫슈 헤이 뭐지? 피쓰 피쇼 미샤 너네 피쇼 헤이 바이 호흡! 그게 좀 재미는 있지 않나요?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우!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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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2초! 아니 제가 힘이 없어서... 고기가 고기가 뜬다.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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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모르겠는데... 힘들게 힘들게... 고기! 고기!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한번 더 와! 그룹! 와! 그룹! 아이고 미스 그룹! 왜 자꾸 그룹이 나오는 거야? 이제 몸에 그냥 힘이 없어. 자쫑하는 걸 하나 들을 힘이 없다니. 아유, 그룹보, 그룹보를 잘 잡네요. 모르지, 양으로 하면 계속 일당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이즈가 계속 아쉽네. 오케이, 캐스팅, 찬지. 오케이,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물 마셔도 갈증이 나가요. 아유, 어지러워. 야, 지친다, 지쳐. 자, 누군 먼저 나오세요. 야, 아쉬운. 알았어. 두 사람 먼저 끝나면 내가 갈게. 그래, 그래. 빅 GT. 와우. 이놈이 겁나게 멀리던 적이 많네. 새롱. 어디야? 누가 along돼야 할 마음의 감정이다. accountable 연락에 온dale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휴대전시하려고요 OK, 이도! 요 그럼 주 선수 컴온, 주 선수 넵 요리가 뭔가요? 좀 어이 냉채 혜연 오이? 오이 냉채 쏘고 고잉에다가 냉채에다가 팔라워 비빔밥 전주비빔밥이에요 전주비빔밥인데 이제 팔라워 스타일로 해가지고 상어 진짜 그거 대박이었어 대박 몬스터야 몬스터 솔직한 얘기로 한 게임은 뛰고 갔지 완전히 뱃바닥을 뻗었어 한 배 기도라고 감사드려요 30... 30분 잡았어요 30분... 생선은 아주 홈그랑크잖아 그렇지 오늘 추데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땅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좋네요 배에서 먹었으면 짜죽어 2, 2, 3 2, 3 2, 3 2, 3 2, 3 2, 3 사진을 봐도 다른 사람이지 아이가? 한 줄이 많아요. 환경 쓰고. 누구를 연속 낚시를 한다는 건? 사람의 짓이 아닙니다. 좀 아닌 것 같아. 미리 에릭도 진짜 힘들 거예요, 사실. 애들이 속으로 우리 방으로 걸을 거야. 이제 간 다음에 막 욕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낚시의 미친 애들을 막았다고 그러면서. 아, 그거 한국 방송 다 막으라고. 유기를 쓰지 않고. 아, 사랑해 아빠. 아까 멋있었어. 그래서 선배님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거. 역시 난 세컨. 날 옆에 어떻게 보기가 위험한데 그리 살짝 날라가냐 그래. 아, 난 여기서 세컨 출신이야. 옆에서 그. 뭐요? 타월도 다 다니는 거 있잖아요. 세컨. 아, 세컨. 다 컷. 아, 카메라 내 얼굴. 야.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선배님? 네 거 여기 있잖아. 아, 내 거 여기? 아니, 치켜가지고. 뭐? 그거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도 잡은 슈나 10kg 넘을 것 같습니까? 무조건요? 한 8kg에서 10kg 사이 정도예요. 10kg 한 번 조금 오봐요. 10kg 됐으면 좋겠다. 10kg에서 11kg 사이. 10kg 넘어. 진짜 괜히 날게 먹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즐기세요. 이거 안 먹는 게 딱 그거 하나 막. 10kg. 오늘 목매를 잡는다. 아,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만 있으면 부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잠깐만 한 3개 가져가 보러. 하나오 비빔밥! 야. 비빔밥이에요. 이거야. 비벼어. 잘 사. 하나오 진. 넌 내 거야. 파이팅! 오, 라스트 피싱. 오, 노. 프레셰. 아하하하. 아, 지금 골드 타임입니다. 아, 고마워. 해돌아도 좋았다. 자, 발음으로 만찬 방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아! , 이리 하시죠! 파이팅! 따라온다. 컴온. 오, 따라온다. 체이스! 따라온다. 제이스! 따라온가! 따라온가! 따라온다! 짜증나게 하네. 아, 그거 좋았는데. 그리고 30분이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루어가 물고기로 보일 지경이에요. 더 왜 안 쫓아오지, 이 자식들이? 지경이에요. 아하. 제가 지경을 좋아해요. 제가 지경을 좋아해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지투력이 떨어지네. 정신욕으로 갑니다. 6일차 마지막 낚시. 입술은 다부르트고. 갈비 작은 아프고. 지티는 얼굴도 못 보고. 응? 표정? 피쉬. 피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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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쉬. 나는, 소? 코믹 비쉬. 코믹 비쉬. 코믹 비쉬. 뭐? 아, 그니까? ICE-밤을 못 unlocking 마지막 한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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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더 큰 힘 오! 오! 컷! 그럴까요? 그럴까요? 오! 컷! 오! 완전 커! 미세遠く 오! 잘해요! 컷! 컷! 잡았다! 잡았다! 어어 나예요! 잡았다 잡았다! 어어! 어어! 저 리얼할드 좀 더 빠른다. 아 진짜 제일 빠른다! 다유, 파이팅! 네! 아, 큰 대 지금. 컸어 컸어. 세죠. 자, 말라시 가보세요! 자, 말라시 가보세요! 말라시 가보세요! 격화 선배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안면도 팔로우미를 했을 때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발 내가 하나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나라도 잡았으면 조금은 괜찮으시지 않을까. 자, 말라시 가보세요! 말라시 가보세요! 아... 리얼 리얼 리얼! 계속 릴링! 여기서! 여기! 윽윽윽윽! 윽윽윽윽! 윽윽윽윽윽! 잘한다, 새로리! 새로리, 화이팅! 천천히! 한 번! 두 번! 두 번! 지티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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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가! 네, 유가! 유가! 예, 유가! 예, 유가! 예, 유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마... 내가 받는 거 같네 오... 저 왔다 다 왔어 서론이 화이트해 파이팅! 깨잘이,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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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잘이,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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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잘이! 깨끗이! 깨끗이! aumento 보소 가 가 가 가 우와, 초라! 미살수가! ready? GO! She's in person! ready? GO! chu... 미사일 돌아! 우와, 미사일 돌아! Sara!! 오!ekt 오!ekt Doch! italiano!! 오오오오오오오오! 주헌아! 김새로! 주헌아! 오오오오오오! 죄송합니다. 주헌아! 김새로! 오오오오오! 주헌아! 한 듯 배치 두 개? 오오오오오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힘들어. 에릭! 땡큐! 굿 파이프 굿 파이프 굿 파이프 지금 엄청 많아. 거기 가.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피크 타임.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어우, 동기부여. 저거 크다. 10km 넘을까요? 어, 100km야. 아니, 저 성우님 거보다 크다니까. 10km? 어, 그런 거 같아요. 배고 빨리 줘. 가게. 우와! 예! 오케이! 성우 니트, 성우 니트! 키비드티션, 키비드티션, 키비드티션! 아아악! 승훈이. 성훈이.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다. 뭐야, 오오! 와! 오! I don't know. 오오! I don't know. 오오! 오, 안될! 오오, 안될! 오와!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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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ş,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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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이후 찾아온 초 대물과의 사태 그 결과는 예, 사이? 삼성사 예 Come on, stop it, stop playing Come on, stop it, stop playing 어떻게 살아? 상호 이후 찾아온 초 대물과의 사태 그 결과는 말 하나! 말 하나! 말 하나! 말 하나! 야영아! 아앜! 패대쥬어 자, 김대론 틀어라! 파이팅 팀! 파이팅이다, 김대론! 시틀 잡아야 됩니다. 큰구만 다 줘. 큰구만 다. 저 팀이 좋은데. 큰구만 이게 다 끝내줘서.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오케이. 주이트, 주이트, 주이트! 오케이! 춤, 파이팅! 한 번 더, 한 번 더 걸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춤, 파이팅! 한 번 더, 한 번 더 걸어주세요, 챙겨줘, 최소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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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큰 고기를 한 번 보여주고 싶죠. 낚시 그거 간다고, 그러니까 큰 거 잡아서 잡고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놓쳐서. 사진 보냈긴 보냈어요. 그래도 약간 저의 마음은 조금 틀리죠. 여기 있는데 보인다. 코치, 스태어. 코치, 스태어. 코치, 코치. Joona! 코치, 코치. Joona 좋아! I didn't forward the external. Joona 좋아! I didn't forward the external arm. 한 번 더 ли, Smoke. Joona, Joona. ichen for the Bahulsio. 제이! 투은아! 투은아! 최고 최고! 하나 더! 빙이 업! 제이! 투은아! 투은아! 최고 최고! 아주 투은아가 풍년이구만! 풍년! 축하! 우와! 탈렀어! 크래마 아까 그거 끊어진 거 뭐냐고 두 배 정도 있단 말이잖아요 다 같이 벌었어 주다무! 투은아! 75!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핸드폰 하세요 상어를 너무 잡고 싶으신가보다 아 소식 사세요 소식 사세요 잘 안 나왔습니다 소식 사세요 소식 사세요 지티가 안 나왔습니다! 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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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왜 우리는 입질이 없는 거야 이거 빨리 주세요 천안은 됐어 이제 지티 컴온 지티 컴온 지티 컴온 지티 오케이! 라스트 이동! 이동! 자 수백 번을 하는데 안무를 해 가방 언니 조금만 힘냅시다 간식 안 나왔습니다 파이팅! 빨리 와! 정진 선배님 파이팅! 주정훈 파이팅! 주정훈 파이팅! 님 파이팅! 2등! 자 20분도 하겠습니다 If there's no baitball we're gonna have to finish it 하나가 베이트 베이트 피시라고요 프리시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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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트가 있답니다 네 얼른 시작해 형이 앉아볼 수 있어 야야야야야야 새로니 시작해 넵 베이트 오 파이팅! 예 빨리 예 예 빨리 야야야야야야야 새로니 시작해 빨리 줘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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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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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고고 네 여기다 화이팅 네 네 네 이렇게 잡아 잡으세요 네 이렇게 잡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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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했었다가 누가 했었다가 주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 그 결과는 에이 에이 말했었다 헤헤 에이 에이 빠르 바르챋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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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힐 아 따라온다! 따라온다! 에잇!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와서 득공이다! 따라와서 득공이다! 고마! 고마! 에잇! 오! 빅 원 진디! 와! 미터! 와!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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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껐는데! 따라왔죠! 테이스 미터! 하나 더! 아! 바로 따라와서! 바로 짰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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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 수고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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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이다! 6일! 6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요 신들이 조금 도와주는 척 하다만 해! 마지막에 조금 어떻게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걸!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걸! 신경 써줬으면 좀 허락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많이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에릭!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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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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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모로우니까 투모로우 코리아 투모로우 마시오게 시오게 지오게 올 거 아니야? 뭐야? 뭐예요? 이 연잎 뚜껑은? 오늘 노래하실 필요 없고요 할라운 느낌이라고 할라운 추장님이 계신 곳에 한번 초대해 볼게요 추장님 계신 곳에 추장님 오셨나요? 아...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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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장님 고마워 우리 여기에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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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릴리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것은 스피라이버 오오오 이것은 에이 에이 이건 타피오카. 이건 타피오카. 이건 타피오카. 이건 조금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특이한 음식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것만 남긴 게 이상한데? 저것도 남긴 거예요? 이것도 뭐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타피오카.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전문가가 있는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는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혜정 선생님이 좀 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타피오카 얼마나 맛있게. 이 타피오카. 이 타피오카. 이 타피오카. 이 타피오카. 이 타피오카. 이 타피오카. 이것이 8시간이다. 尖ствен. opponent, 스프. 이 타피오카. 하나, 둘, 셋, 넷. 오회なんて. 하나, 둘, 셋. vai 때에다. 네. 나는 음식을 잘 못한다고 전해 줘요. 이 타피오카. 오케이. 잘해. 정말 좋어.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이제는 떡까지 만들어주세요. 이 타피오카. 이제는 딱딱까지 만들어주면. 이거 완전 탄산물이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그래요? 와 진짜 맛있네. 완전 맛있어요. 이게 우리 모치. 우리나라는 말은 교총이구만. 와 진짜 맛있네. 저 교총에 찍어 먹는 거야. 이거 뭐야? 밥주 안 해 밥주. 이거 뭐야? 밥주 안 해 밥주. 이거 뭐야? 밥주 안 해 밥주. 이거 매우 강한. 오 마이 갓. 그래야 돼. 이거 우리의 전통식품. 왜 좋은 거냐고. 너무 건강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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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먹겠다. 그 약간 베이컨 맛이 날 거에요 아마. 베이컨? 응. 그렇지. 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질겨. 질겨요? 질기겠지? 질기. 냄새가 강해. 다음부터 한 번? 질기 Joan. 카우. 가위바위보? 한 냄새. 가위바위보. 안 먹는 걸 주겠니? 사람이 먹을 만하니까 좋겠지. 하하하하 어때? 약간 흑암구 그 향이처럼 고기, 고기비릴네? 수부지 드셔보세요 나는 옛날 먹었어 진짜 옛날 먹었어 Anyway, it's a pleasure meeting you I hope you enjoyed your visit to Palau and enjoy your meal Thank you for inviting u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김치는 없나? 선배님 오우, 센서 맛있네 오우 와, 진짜 맛있네 아, 박귀를 좀 뺏으면... 저도...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박귀를 다 까꾸로 매달아있네? 네 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주덩은 씨가 잡으신 참치를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제가 잡으셨네 어, 수은아 수은아 아까 살아서 맛디딘 게 이렇게 돼서 왔네 수은아 네 네 달죠 원하는 게 하아 여기 참치야 추 선수는 물고기가 그렇게 힘 쓴다는 걸 오늘 진짜 뼈저리게 느꼈지 특히 그 상황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아 30분 동안 싸우셨는데 무슨 내용을 드셨어요? 뭔지 모르고 빨리 보고 싶은 느낌이 빨리 올라와야 좀 마음이 더 편했는데 돌려봤자 한 번 반 정도밖에 못 돌려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네 가만히 있는데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다 해줬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 키리키리키리 하도 와 그다음에 이쪽을 건너왔잖아요 아 이 저 수선수가 프로구나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견이러 갔어요 울퉁을 벗었어요 딱 벗었는데 다 벗어버렸어요 이게 구멍조끼를 안 차고 있으면 방송에 안 나간다는 걸 알아요 구멍조끼 채우라고 그래서 구멍조끼를 딱 채워줬다 내가 그때 야 그리고 본인이 마이크를 채우셔도 돼요 네, 본인이 아, 그래요? 그래 내가 봤을 때 네가 채우더라니까 이렇게 딱 세워 아, 그리고 알았어 벗어, 벗어, 벗어 라이프 자켓, 라이프 자켓 벗어, 벗어 오케이 벗어, 벗어 블랙버스트 어두, 어드벤처 스릴 스스펜서 개고생 개고생 형, 계세요? 하하하하 이미 죽을 치는 것 같은데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 바라운 남편 마지막 날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상식이 최고야 배상 원전올 때 GT GT는 안 나왔기 때문에 어휴 GT 관련 황금 배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GT를 제외한 고기는 10kg이다 가정 속에 있는 고기가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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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0kg 넘어요 제일 큰 걸 잡으신 분은 87cm 옐로우 피투나 잡으신 김새론 씨 오, 그래요? 오 오 소동훈 씨가 두 마리 잡으셨는데 조금 잘랐네 아니, 조금 작아요 아 자, 김새론 씨가 잡은 이 옐로우 피투나가 10kg가 넘으면 황금 배칩니다 황금 배칩니다 황금 배칩니다? 10kg 넘을 거예요 제 것보다 크면 10kg 넘어요 자 김새론 씨가 잡은 진화의 무게는 무게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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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넘어, 넘어, 넘어 7.7kg입니다 네? 7kg대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이 8라운지, 8라운지 여기를 모르게 자기게 나와, 무게가? 룰비 스냅폼 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알렉스 가서 잡은 홍어가 20kg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큰 거야 형님 제가 잡은 홍어가 20kg 아닙니까? 이 열대쪽에 있는 고기들이 머리가 비어있나? 아, 무게 진짜 안 나가네? 아, 진짜 안 나간다 자, 주동훈 씨 여자분 두 마리의 무게는 4.83 또 하나는 7kg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야 시상식이 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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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버텨, 버텨, 버텨! 아, 짠다! 아, 진짜 이거 셔츠기 진짜 신성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고기 지쳤다 지쳤어 어, 보인다 고기 보여, 보여, 보여 어마어마해 가오림, 가오림 상어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원래 미친 게 나오고 있어요 어떡해 오늘 고시옥의 역대급 장례를 만들어주신 추성훈 선수에게 황금백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성훈 감사합니다 추성훈 아, 백분이죠 아, 백분이죠 오시는 분들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 무조건이죠 농담사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 선수가 챔피언벨트에 언제든지 딸 수 있지만 이 벤지는 언제 따보겠어 그렇죠 아,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큰일 고생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카메라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마리도 해주시죠 개 가요 아... 좀... 소... 소리 좀 낮아주세요 네 근데 이게 한 마리 좀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뭐 태어나서 순부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낚시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이게 승부예요 1대1 다이다이 붙는 승부예요 다이다이 1대2 전문용어죠? 지금 매력은 아직 안 느꼈어요 왜냐하면 2번 승부 놓쳤으니까 이게 승부라고 하면 저는 2번 졌어요 어떻게 매력은 제가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게 치면 다음에 큰 사오 그런 낚시 할 때는 저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안 돼 보사한테 얘기 나눴주세요 나누는데 그때 한번 또 불러달라고 저희 파이팅 다 해보고 싶다고 황금팬치 타셨으니까 황금팬치 이제 팔로우미 할 수 있는 거 한번 세련이도 한번 팔로우미 할 수 있어요 마린은 어떻게 됐어요? 야 많은 사건 사건 이 사건이 팔로우 최고의 사건입니다 많이 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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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프가 빠져버렸어 차프가 인터내셔널 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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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드리면 캐치 앤 릴리즈 게임 룰에 의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 B, C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캐치 앤 릴리즈 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A는 플레이메이트가 리더 라인을 잡았을 때 에릭이 리더 라인을 잡았을 때 B가 리더 라인에 연결된 기존 고리가 소리대 끝에 닿았을 때 그리고 C가 리더 라인 끝에 닿은 커넥션이 소리대 끝에 넘어졌을 때 네 너무 썼죠 A, C를 만족을 했었어요 맞았어요 A, C를 만족했어요 소리대 안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네 네 이경윤 씨가 잡은 블루마리는 황금 배치를 받아야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경윤 씨에게 황금 배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정도 아닙니까? 아니 킬로그램도 넘어갖고 하나밖에 안 줘요? 못 들으세요 아 참나 이거 아 이건 정말 파트너로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고요 앞으로는 프로가 있으니까 국제를 우려 따라야 되겠지 그렇게 국제를 그냥 따라서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거 일곡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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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스트까지 아니요 근데 솔직히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꽝 치고 고기 얻고 고기 얻고 빵빵빵빵빵 우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프로그램이 이게 뭐야? 상응 안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 야 아직 안 끝났어 나 지금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예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스태프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딴 때보다 더 고생을 한 거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하 예 아 정말 해피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마음고생 몸고생 개고생 자 오늘로써 촬영 일정은 어 모두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이쁜 스케줄인데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뭐 있습니까? 낚시가 끝나고 들어가는데 선장님이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하면 어떻겠냐 트롤링 아 트롤링 트롤링을 왜냐하면 파도가 이제 갈수록 죽었고 풀문이 떴고 트롤링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네요 그런데 공식적인 촬영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있으시면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뭐 어떠신지 저는 이 팔 나올 때 어 메달을 두 개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밖에 못댔잖아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으면 영국골을 갖고 있습니다 갑시다 아침에 저는 뭐 한 표 한 표 천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후배들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후배부터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럼 처음부터 후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원하십니까 아니 피디가 생각을 좀 하고 연출을 하세요 네 그럼 세론 형부터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잠깐만 인사하면 하면 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세론 씨 어떨까요? 세론 씨 물어보세요 뱃지 걸어주시나요? 뱃지는 늘 걸려있죠 아 네 뭐 아쉬웠잖아요 트롤링이 한 번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아 여기 두 분이 괜찮으신다면 저는요 저는 카메라 없어도 나갈 겁니다 사이즈에 몰랐습니다 형님 이거 어디 사람 좋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무조건 잡아요 가자고 내일까지 납시라면 7연속 기록입니다 기록이에요 지금 아래 입술 다 쳐줬어요 그러나 윗입술이 남아있어요 다들 경규 경규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경규 경규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로 씨 나머지 과일을 빨리 배우는 거예요 6일 동안 오우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팔로우 마지막 선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4번! 자! 구루마린 화이팅! 구루마린 화이팅! 다음날 마린을 보기 위한 진짜 마지막 트롤링 챌린지 자! 날씨 때 사망 없이 누가대로 예! 3, 4번까지 기회가 있을까요? 3, 4번까지 기회가 있겠네? 3, 4번까지 기회가 있겠네? 제가 만약에 걸려가지고 1시간, 2시간 이거 땡기면 끝이잖아요 아니 아니요 안 와서 그러니까 너무 너무 다른 것도 잡으면 돼요 아휴 된다 10분이라면 1시간 안 걸립니다 이야!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상 고요합니다 세로니는 램수면 상태군요 주 선수 문 풀고 계십니다 어제 같은 몬스터론 하나 해결하려고 몸 풀고 있어요 돌아라 돌아라 야 쟤 왜 저래 저거 이야아 야 들어와라 들어와 오죽은 끝입시다 이 시련의 끝에서 과연 마린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금방 빛 쏟아지더니 금방 해나네 해난다 가나 돌아가라 자 그럼 동그랗게 끝에서 끝이 보이는 건 처음 보네 발짝 핀 오죽에가 희망을 북돋아 주는군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아요 Should've yo 둘이 셋이 너네네. 힐을 돼, 힐을 돼. 힐을 돼. 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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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메인. 어, 파이팅. 다행이다. 아addin! 아addin! 아очему? 아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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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efres즈라! 아addin! 아름다운다! 아! 너, 그럼! 잠깐, 좀 derived! 뭐 튀는데? 있겠어, 있었어? 오케이! 무슨 소리가 안 된 거야? 뭐, 뭐야 튀는데! 뭐, 뭐 튀는데? 뭐가 튀긴 튀어? 산치? 어? 뭐야 뭐야? 어! 튄다, 튄다! 튄다, 튄다! 아, 튀어나, 튀어나! 옐로우 수납 참치! 아, 튀어나! 아, 튀어나! 아, 튀어나! 아, 튀어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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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우 엔딩 고기! 너의 이름은?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뭐야? 만세기, 만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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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이고! 아이, 너... 아니, 이것까지는... 아... 그래도, 아이... 자, 오시간 잡아떼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모든 것보다 2등이 낫죠! 아, 꽝보다 나아! 아유, 훨씬 낫죠! 자, 이것도 즐거움입니다! 사진 하나 찍자! 네! 아이고... 아이고... 만세기! 만세기! 사이즈가 괜찮다 그래, 저... 고기를 무서워해! 고기를 무서워해! 자, 나와!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만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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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세기! 아, 만세기! 만세기 한 마리에 훅군다라네! 아, 고석열 했어요! 진짜 이게 한국에 가서 좀 며칠 지나가면 이게 생각 계속 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게... 무조건 이게... 무조건 이게... 우리는 평생 생각해... 그러니까요... 아유... 그러니까요... 계속 생각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난리 났는데... 이 바다에는... 고기가 없다고 친다! 아... 아...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낚시예요.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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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Hers Australian 4점이 있으나 4점은 없다. 반드시 해냅니다. 저놈들이 정말 최선은 다했구나.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게. 윌로우 바바오! 바바오! 제 학기인데 추현진이 한번 묻자. 자 한 손 좀 해줄게. 도시허브 지면 볼만하겠다. 추현자분이 계시면 네 분 다 황금팩트를 드릴게요. 소 한 마리 잡을게. 소 한 마리 잡지구나. 한 채 물러서는 없어요.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김필 거 이겨야겠어요. 예예예! 지나가다! 지나가다! 가지마 인마! 기다려. 아니, 가지마세요. 원래 제 자리, 원래 제 자리. 진짜 이 감독님 되게 별로네. 싸워! 싸워! 아니, 이 일을 환장을 했구만. 렛츠고! 대박!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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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크게 얘기해. 격수가 다니면서 구멍에다 침대 터. 형님 좀 담아보세요. 형님을 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 통 고기들은 어디로 갔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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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깼다! 왔다! 나 잡았어! 어, 거기 물었어, 거기 물었어. 야, 얘도 물었어, 얘도. 얘도. 내 거야? 내 거예요? 잡았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됐다! 됐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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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